Q. 과연? Q. 과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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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일단 이거 다시 쓰자고 지금 거 쓰면 되나? 바로 그냥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Q.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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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 윤기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알림이 곽윤기입니다. 그 매 시즌마다 멤버들의 사인을 담는데 오늘 그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. 아 이 시즌에 이 사람이 있었지 이 선수가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또 처음 온 선수들은 사인을 하면서 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평창올림픽 때 사인하는 게 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한 번쯤 더 하는 기회가 이렇게 또 생겼고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. 일단 사인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. 준서 썼어. 아 미안해 지원이한테 안 보이시네. 여기는 18, 19잖아. 아니 근데 이거 20, 21시트를 X로 해놔야 돼. 없으니까. 빨리 빨리 좀 그렇게 해봐. 아 하자. 매직 갖고 와 매직. 갖고 온 사람. 아 오케이 오케이. 하자. 여기다가 써야 돼 써야 돼. 아니 아니 흥수 거 밑에다가. 아니 아니 아까 이 라인 맞추자고. 이 라인 이렇게. 아니 저거 18, 19를 누군가가 이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. 그럼 그때 쓰라고 하면 되잖아. 일단 경환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. 어 경환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 나중에 쓰라고. 어 그거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하자. 그러니까 공백 해놓고. 그러면은 여기다 20, 21은 X 하자. 코로나 써. 아 코로나 어. 20, 21은 없는 걸로 하자. 그리고 여기에. 야 20, 21이 실제로 없었어? 없었잖아. 아 아 아. 야 누가 써? 글씨 잘 쓰는 사람. 여기 쯤에다가 이거. 20, 21 quella estrella. Up POP! balcon. 사고 났는데? 예쓰. wines! 내가 써야겠어? 아 내가 쓰는 게 이쁘겠어? ract proportion winning score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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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가요? 아.. 아.. 이거 사과냐고 어? 성원이 좀 감동이 있지? 네스? 코비스? 영어로까지 가게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? 오프시즌에.. 시야 아니야? 아.. 시야 코비스 시야 코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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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팀! 코리아! 야 살렸다! 요거 살렸다! 야 나 냄새 냄새! 야 내가 하셔볼게 내가 내가 그거 X 하면 되지? 야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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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야 일단 이거 다시 자고 일거지 이거 이제 쓰레기 하면 되잖아? 바로 그냥 이었어도 될 거 같아 망가진다든지 어?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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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자고! 나 좀게 아니야 빨리 끄신 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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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야 나 이거야 안 된다고 손 소독제 해봐 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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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소독제라고 이거 이거 애호야 애호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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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야 박윤대 야 이 박디 야 박윤. 야 버스틱 아 글씨가 왜 잠깐만 와아아아 코이드 오.. 미쳤다리 오 오 이건 레전드다 주장 박윤기 주장 박윤기 오 오오 아 오늘도 옴 그래 주장 박윤기 다음 나이슨을 진짜 나이슨 릉스요 나이스 이거 괜찮네? 아! 여기서 왜 틀어 그거를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어때? 저요?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야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구나 동호가 너는 어때? 사인 들어가는데 어때? 카메라가 새로워요 카메라가 새로워? 디노가 너는 어때?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너도? 다음 세대 애들이 이제 아 이 사람이 있겠구나 있었구나 발자취 같은 거니까 네 아니야 그럴 거야 지현아 네? 어때? 내 사인을 담는다는 게? 아 그렇죠 하나씩 눌러나 앞으로 몇 개 더 할 예정이야 몇 개 더 할 수 있을까? 앞으로 4개만 더 하자 지현아 앞으로 4번 더? 4번 더? 아 4번 더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야 할 수 있어 3번 충분하다 지금 위치로만 3번만 3번만? 좋았다 지현이 형은 진짜 다 있네 너도 다 있어 지현아 여기 어때? 야 근데 위치가 같아 너의 똑같아요 그렇지? 너랑 내 위치가 똑같아 그리고 똑같이 계속?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차이 같지 그래서 너와 연결고리야 아 그런 거지 연결고리네 맞네 나의 차이 아니고? 아니 이거 얘한테는 여기는 진짜 완전히 로마시대 아 그건 로마시대야 준수야 너는? 끝에가 아니라 아니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나의 순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좋은 다짐이다 차이 형아 너는? 두 사람이 차이가 안 돼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두 살 전? 내가 먼저 업데이트해야겠다 아 이거 밖은 거야 아 이거 밖은 거야 이거 20세기와 21세기야 아 미친 거야 우와 다 들어오는 거 맞아? 지금 밟은 부분 얘들아 앞으로 잘하자 네 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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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 윤기 다 혼자 해 꽉! 꽉 잡아 네 와 와 으아 으아 꽉 잡아 윤기 정신은 끝 정말 뜨거운 좋아 잘 좋아 봐봐 꽉 잡아 윤기